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은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 동백 유원지를 잇는 4.2km 구간에 들어섭니다. 한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추진했다가 환경훼손 등의 우려로 부산시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가 재추진 의사를 보이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용구의 30여개 관변단체는 지난 6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기업이익 창출의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도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가 사업 반려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없이 재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5년 전 사업계획과 비교해 관광객은 300만에서 65만 명이 늘었는데 부가가치는 6,400억에서 5조 9천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이익 외에 공공기여는 찾아볼 수 없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업체는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 뒤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며 사업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수영군은 지난 6월 부산시의 사업 반대 검토 의견을 제출했고 반대 추진위는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btv뉴스 김석진입니다.